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잠깐만 참치야 아 꺼버리면 어떡해 오늘 그릴 친구 이 친구가 보니? 이 친구는 그림 그려볼게요 제가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먹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려먹는걸로 이렇게 그려먹어요 참치야 이 친구는 그 오늘의 눈을 띄고 저희는 그림은 그 저의 그림은 그리고 그 그림은 바로 그로로로로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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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